네, 계속해서 시장 점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션 투자자문 투자 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과 일본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예상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엔케리 추가 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은 이제 좀 어떻게 가져봐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 주셨지만 연준이 비컷이냐 스몰컷이냐 시장에 서랑설레 많았고 시장이 사실은 바라기도 했지만 걱정도 했던 비컷으로 가면서 다행스럽게 어쨌든 시장은 좀 안정은 됐습니다. 대선 전까지, 미국의 대선 전까지 연준발 불확실성은 사라졌다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인데 다만 이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달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그러한 흐름, 변화에 대해서 여전히 예의 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문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방향을 강력하게 잡았기 때문에 반면에 유일하게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그러한 G7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연말까지 빠르면 12월이나 1월 내에 N화 강세를 원하는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시고 경계심을 늦추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해결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수적인 태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비컷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가 좀 궁금한 요소입니다. 연말까지 원달러 1,200원 강세 전망 외국인의 자금 로테이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와 금융안정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좀 눈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한국은행이 아마 압력을 더 많이 받겠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금리 인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버티고 있던 연준이 그것도 비컷으로 첫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올해 두 번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금통위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10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커진 것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 과열 이슈가 일정 부분 대출 규제를 통해서 잡히는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한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만약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원화의 통화 강세가 어떻게 예상이 될지 궁금한데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이게 일종의 약간 트릭키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헷갈리는데 통상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그 한 1년 전부터 달러는 약세를 이미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생각해보면 한 6개월 이상 달러가 약세를 갔었잖아요. 그런데 통상 그러다가 정작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달러가 소폭이나마 오히려 강세로 가는 경향. 이런 게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간 나타나고 그다음에 방향을 잡는 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금리 인하에 힘을 받아서 좋으면 다시 강달러로 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더 둔화되거나 혹여나 침체가 오게 되면 달러는 약세로 본격적으로 꺾이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역시 지금의 방향은 미국의 달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는 결국 미국 경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냉정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종속변수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달러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 우리가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렇게 가면 우리 국내 동학개미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자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는 사실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또 투자자분들은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좀 명확하게 잡기가 어렵다. 외국인의 수급을 좀 적극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장세 느낌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어서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가 큰 화두고 더불어서 금투세에 대한 불안감이 함께 지수를 누르고 있는데 금투세가 시행이 되게 되면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다운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감이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장 전망에 있어서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좀 소화할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금투세 논란 자체는 투자 심리에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거죠. 뭘 좀 벌었어야 거기서 세금을 걷어갈 텐데 맞습니다. 번 것도 없는데 사실 벌지 않았으면 세금도 안 나갈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금투세가 지금 시장의 방향을 좌우하는 데의 큰 무슨 독립 변수냐 그건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표현이 있지만 기분이 안 좋죠.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금투세 논란은 기분은 안 좋지만 주가의 큰 시장의 흐름을 가를 변수는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금투세보다는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좀 더 내실을 갖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몽땅 다 지금 지수 발표에 다 목을 메고 있는데 사실은 지수를 발표한다고 외국인들이 거의 투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외국인들은 알아서 만나보고 본인들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진짜 밸류업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기업들에 스스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것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말로 법제화스럽게 정말로 외국인들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강제화되는 수준의 그러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는 것이 훨씬 더 외국인들의 자금을 유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투세는 지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밸류업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장세이고 보여주기식 밸류업이 아니라 내용이 얼마나 알찬가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강보압도 아니고 약보압으로 지금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고 사실 반도체주가 어제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걸 다 회복을 하지를 못하면서 지금 끝났잖아요. 반도체가 겨울이다, 지금 기회다 이렇게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실까요? 일단은 모건 스탠리의 지난 주말에 나온 보고서가 사실 직격탄이었죠. 그 팀이 상당히 유능한 팀인 것만 분명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거 음모론이다 뭐다 얘기하시지만 지금 선행매매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팀이 2021년 8월에도 고점을 잘 맞췄고 17년도 12월 고점도 잘 맞췄었습니다. 그 팀이 한 25년 이상 된 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들의 의견을 잘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명심하실 표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들이 하는 콜은 지금 단기 콜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3년 정도를 길게 보는 콜이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색안경을 끼고 본다기보다는 냉정하게 마음을 열고 투자자들의 의견을 보시고 지금 당분간은 메모리 시장에 분명 지금 당장은 돈을 잘 버는 SK하이닉스나 있지만 이것이 내년 말, 내후년으로 갈수록 방향성에 조금 더 지금 긍정적으로 봤던 것이 상당히 후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귀를 기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냥 뭐 괜찮다라고 잠재울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의 강세를 다 흡수는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전혀 미국 시장 강했는데 우리 시장의 랠리 좀 간단하게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지금 미국 시장 못 따라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결국은 생각보다는 달러가 의외로 강해졌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좀 생각보다는 침체가 우려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연말까지 적어도 대선전까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바이오즈나 이런 식으로 지금 여전히 좀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상당히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너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한 11월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랠리를 지금 너무 믿기에는 좀 섣부르다. 오늘 디멘전 투자 부문, 투자 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권미정 기상캐스터 권미정